배고파서 김밥이랑 떡볶이 시켰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제가 저번에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가기 싫어서 그냥 치킨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 가까우신 분이 진짜 뚝뚝 젖어있는 거예요 어느 수정도 다 젖어있고 뭔가 죄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이트판에서도 이런 걸 봤었거든요 말이 많았죠 그걸 왜 손님이 고민하냐 가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니다 인간적으로는 못하겠다 개인이 생각해야 할 일일까요?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서비스 엄청 쓰잖아요 이것도 나온 지 벌써 몇 년이야? 몇 년 됐죠? 배달이 쉬워지니까 배달이 많아지고 딱 배달만 해주는 업체도 많아졌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배달 안 해주는 그런 맛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배달 쓰시더라고요 배민 쓰는 사람만 한 달에 몇 백만 명 돈다니까 근데 이런 배달 대용 업체들이 배달 기사를 쓸 때는요 사장님으로 계약하거든요 건담으로 계산하는 거죠 배달 서비스는 중간에서 연결만 하고 인식점은 예전처럼 배달 직원을 채용 안 해도 되니까 언뜻 들으면 편리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배달 기사분들이 일하는 환경 안전 이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다치면 개인 책임이지만 배달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에서라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서비스의 가장 아래쪽에서 일하는 걸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아나운서 같죠? 뭔가 되게 혁신적인 기업 신선은 스타트업 이미지가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 환경이 바탕에 있는 거죠 맞다 제가 먹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도 심각해요 일회용품이요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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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포장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재발용도 쉽지 않다고 하고 여러 번 쓰는 그릇이나 친환경 포장 뭐 그런 그릇도 있다곤 하는데 좀 비싸잖아요 대안으로 여러 번 쓰는 그릇을 수거하고 세척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배달 서비스를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잘 씻어서 내놓을게요 접근이 감사합니다.